연우 연우야 김현우씨 얘기를 제가 안그래도 요즘에 인터넷에 모모랜드 연우를 검색해보면 모모랜드 연우 귀여운 미소 딱 눌러보면은 김현우 선배님께서 미소를 짓거든요 항상 오늘도 한 다섯 번 정도 낚였거든요 그래서 영상편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김현우 선배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저를 검색하면서 선배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무척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콘서트나 어디든 모모랜드랑 콜라도 모델들에 헤어질지 않겠어요?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없는 건가요? 언니 대신해 너무 잘 추셔서 깜짝 놀랐어 맞아요 너무 잘 추셔서 되게 감동받았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Fm도 기대할게요 스태프! 스태프!